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태국기선양운동중앙회 회장 황선기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청천하늘에 태양이 붉게 밝게 환하게 미소지으며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민국 국민들한테 아름다운 미소를 선물하는 태양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차가운 겨울이지만 우리 5천만 또 우리 전체적으로 해의 동포 포함하여 1억여 명의 한민족 모두가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따뜻하고 행복한 2019년이 되어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희망과 꿈과 큰 이상을 가지고 행복한 삶, 즐거운 삶, 복된 삶 모두가 다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우리 한민족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태국기 교육원 원장 황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